왜 또 좀 잘못 가져온 것 같아 아, 씨발 진짜 진짜 아, 씨발 내가 두 번씩 확인하라고 했잖아 씨발 형아 진짜 아,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냐 오늘 진짜 침차서 형이 갖다 놓고 씨발 난 또 난 또 씨발 택시 타고 왔게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, 씨발 형아 해라, 이 씨발 상너무 새끼야 그게 형한테 할 소리야? 어? 아, 이 개소리 그게 형한테 할 소리냐고, 응?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, 이 씨발 너 이 씨발 아무리 잘나간다고 해도 그렇지 이 씨발 새끼 형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? 캐릭터 때문이라 해도 그렇지, 이 씨발 놈아! 형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냐, 이 참넘은 새끼 이거 야, 너 코 한 거 내가 어디 가서 얘기했어 그만큼 내가 소문내고 다녔다며 욕도 문자 때도 이 씨발 놈아 내가 욕 다 가르쳤지, 어? 은혜도 모르고, 이 새끼 너 사실 나한테 욕 다 배운 거 아니야, 이 씨발 새끼야!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, 어?